여기 앉고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냐면 피차 만들 거야 피차 진짜 밀가루 도우도 직접 돼요? 만져봐 나도 만져봐 이거 도우 다 발효하는 거예요? 또 발효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소금, 밀가루, 물 발효하고 나서 쓰면 돼요 알아서 해 쭉쭉쭉 얘들아 이런 거 좋아하지? 진짜 놀이다 놀이 뭔가 만지기 가능 쭉쭉쭉 아빠는 일단 토마토 준비할게, 재료 준비할게 토마토 착착착 해봐 알아 이거 통토마토는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비쌀 쭉쭉쭉쭉쭉 이거 토마토 그냥 통토마토 이거 갈아는 거예요 아니면? 돌토마토 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아이고 너무 아이고 이제 해야 돼요 어이구? 아고 아이고 아이고 보통 엄마들이나 아빠들같으면 옷에 묻는다고 아 안돼 안돼 저리가 있어 막 이렇게 누드면 세탁기 하면 되죠 빨면 되니까 네 빨면 되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네 아 이거 기름이에요? 아 올리브엘이요 아 올리브엘 진짜 이거 일타리 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그렇게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죠 저는 그거 어려운 스킬이에요 혹시 이제 지금 요리 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이거 일타리 진짜 이거 조만간 하겠네 소금 뺨 소금 넣어야 돼요 소금 발효할 때 소금이 부려요 예 아빠가 토마토고 아라 가이 그리고 지금 치즈 어 잘했어 아라 박수 브라비슈아 루콜리나 올리고 이거 좀 뿌리고 이거 좀 뿌리고 오 야 우와 맛있겠다 진짜 음 냠냠 오케이 본 아페티토 맛있게 드세요 잘 먹네 잘 먹네 아우 예뻐 좋아하네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냠냠 음 진짜 애기들은 잘 먹을 때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pil BL 다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